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 모시고 공경하고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사실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다른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너희는 이두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부모에게는 소홀히 해도 괜찮다 이건 예수님께서 대단히 강하게 책망하신 일이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노후에 자녀를 잘 길러서 내가 좀 덕을 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해서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후를 걱정한다면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것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놓고 사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절 끓는지 주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 어쩔 수 없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